지금 날씨에 딱 어울리고 지금 계절에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치민 파이팅! 제치민 파이팅! 신경에선 좋은 흥미가를 많이 주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늦게 하더라도 계절가 굉장히 나아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치민 파이팅! 제치민 파이팅! 저희 알바생들이 너무 빨리 신경을 하고 싶은데요. 신경에 어린이니, 신경에 놓고 다 여러분이 기억에 가고 싶어요. 내 생년이 시작이 되요. 편하게 보시면 더 재밌고 더 감동적인 영화인가요? 즐겁게 봐주시고 또 끝난 후에 좋은 리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재밌게 웃으면서 빵빵 터지면서 볼 수 있었던 영화 같습니다. 주인공 두 분의 비주얼이 너무 훈훈하네요. 연말에 즐거운 영화 보시면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와이어를 타고 바라이어티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액션도 있고 이제는 즐겁게 잘 관람했습니다. 김하중씨가 유난히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같은 여자로도 너무 부러웠고요. 두 분의 알콩달콩한 사랑이야기 잘 봤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귀엽고 중간중간 너무 많이 웃었고요. 그대 든 대로 아주 시나리오대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흥행 예감입니다. 캐치미 화이팅! 캐치미 화이팅! 캐치미 화이팅! 캐치미 화이팅!